네 일단 여기는 친한 둘이 씨 소개 소개 일단 소개 아 제가 말만 나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내가 목소리만 감겨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제 친구 민지 씨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너 거기 옆에 너무 너무 귀 찍는 줄 알았잖아 아 소개 좀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뭐 아이더시피 그 유명한 변정민 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 왜 나 짧게 끝내? 어디로 가자고 저희? 일단 지금 커피를 사세요 아니 아니요 그 목적지야 목적지 강원도 정선을 갈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에 담기거든? 녹색이네요 뭔 소리예요? 브라운 각기 다 있는데요 브라운? 여기는 양평유계소 밥을 드시겠대요 뭐 드실 건지 제가 알아보니까 양평 가마솥 한도 장판국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전자맥에 시식해봅니다 전자맥에 시식해봅니다 네 맛이 어떱니까? 전자맥에 시식해봅니다 전자맥에 시식해봅니다 전자맥에 시식해봅니다 전자맥에 시식해봅니다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어때요? 어때요? 지금 박사야 시식해봅니다 이거 난리나? 진짜 섰다 섰다 진짜 이거는 또 괜히 양평양평하는 게 아니야 자기야 진짜 너무 맛있다 여러분 양평유계소의 장타국밥 드시러 우세유 입만 찍을게요 여러분 더 싫어 어때요 맛이? 강우동 우우동 이것은 우동이다 간단하시고 싸 폭파 얼마나 열심히 온건요 마스크에 이게 튀었어요 마스크가 없어요 이거 하고 다녀야 돼요 이 마스크 하고 다니는 사람 본다면 그거는 접니다 지금 딱 내 상태야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이거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지마 무거워 아니 여행가서 읽을 건 아닌데 지갑 들고 왔어? 아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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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만주기야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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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도 저녁에 빠끄러기 시작했는데 눈에 만주 hole 눈에 ELL 모다 모다 뭐지? 뭐지?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그랜드 스웨트 룸이라서 네, 문부터 달라요 오픈다 룸 오픈다 룸 어머 일단 화장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화장실 있는 룸 뺏겼어 왜? 우리 일찍 일어나니까 바깥에 이어가면 깨잖아요 안 깨 안 깨 좋네요 뭐 그림 같아 뭐해 언니 여기 프로그램이 뭐 있나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서 눈 씻고 보고 뭘 해도 우리가 할 건 없는 것 같던데 지금 도착했는데 지치는데 너무 지쳤네 끝났어 지금 여행 끝 잘 왔다 극한 직업 촬영 중 아주 날씬하게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날씬하게 나오시고요 아 네 여러분 지진님 안녕하세요 예쁜 표정 지어주시고요 응 아 잘 어울러가진다면 단계를 주워줘 하하하하 침을 만큼 찍었어 그때까지 갔어 하하하하 너 언니 아까 찍어준 거 내가 찍어준 거 진짜 예쁘지 괜찮은 거 같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두리스에 여기 장소 설명 부탁드려요 여기는요 장소 설명 전문가 정선의 파크러쉬라는 곳이고요 자쿠지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도 있고 야외에도 있고 겨울에도 이렇게 뜨끈뜨끈 근데 지금 뜨끈뜨끈하고 안느낌 촬영하는 거예요? 봐봐 봐봐 여기 구독 몇 명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어쨌든 저희는 이거 언제 방영돼요? 조용히 좀 오빠 나 TV 나왔어 오빠 불러야지 아니 저희가 원래 프라이빗 자쿠지를 예약했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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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이따 갈 건데 공룡 자쿠지에서 조금 즐기다가 프라이빗 자쿠지를 옮길 아 저 아 아 야 야 누구야? 나 아니야 왜 다 쳐 아니 이거를 찍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 나도 인스타그램 올리고 싶다고 나 인스타그램 안 올린 지 오래됐다고 오케이 원 투 쓱 둘이 되게 부러웠다 인생 셔츠가 내가 제일 섹시하다 이 분야 중에 내가 제일 섹시하다 이 분야 중에 내가 제일 섹시하다 왜 저래 진짜 콧볼 나와 와 진짜 좋다 이번엔 정민스 타임 수영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갑니다 어 언니 누구야?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여기는 프라이 아이고 프라이빗 자쿠지 여기가 훨씬 따뜻해 마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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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채웠다 그 사이에 여기는 특이한 게 이렇게 시간이 여기도 있어요 5시부터 6시 8시부터 9시 1시간씩만 열어준는데 우리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왜 소주를 안 팔지? 소주가 없어서 지금 짜증 났네요 왜 소주가 없지? 저희는 음식을 비가 불어서 방해로 갑니다 재밌으세요 아니 아까 힐링의 끝이라며 맛있게 드세요 그 노곤의 끝이 진짜 응 뜨거운 물에 나왔던 목욕탕 엄마랑 사우나 목욕탕을 여섯 번 연속으로 갔다 온 거 같아 때를 여섯 번 민긋 민긋던 기분이야 아이고 무슨 느낌이죠 이게 편의점은 너무 별로야 이거 왜 무인로 돼있냐? 그러니까 시스템이 너무 별로야 그리고 한 시간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말이란 거 그리고 어떻게 술을 안 거야? 우린 어디 저기 저기 으락리 민박집 이런 데 가야 돼 술이 엄청 소나다 단지 맛있는데? 많이 잡어 15분 뒤에 두리맛집 도착 두루랭 또 이 와중에 예쁜데로 앉았네 제가 자리에 옮겨달라고 말씀하겠지 너무 예쁘다 두슐랭 맘에 타세요? 두슐랭 두슐랭이 선택한 맛집 북한강 숯불닭갈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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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자 녹자 진짜 맛있어 이거는 여기가 맛 올라가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 라인블럭이었는데 역시 두슐랭은 실패한 적은 두슐랭이면 진짜 저희 콜라도 두 개만 주세요 양파도요 맛있어 맛있어 빨리 먹어 빨리 먹으려고요 맛있어 방향을 얻어 야 이거 자꾸 이빨려 표현해 주세요 빨리 맛있어 띄웨어 띄웨어 유튜브인데 예쁘다 이렇게 너도 해줘 난 유튜브 친구잖아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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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고 이렇다고 아 면이 두 번에 보이네 저기 튀지 않네 내가 조심할게요 난리나? 응 흰달이 먹었잖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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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야 난리나 너무 맛있는데? 응 여기 먹으면 다 맛있다 응 어쨌든 맛있는 식사 끝 끝 바로 옆 배너리스를 간대 여기 핫하다고요? 여기가 굉장히 뷰맛집이에요 여러분 뷰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오면 어허 예쁜 맛입니다 어허 빨라 빨라 닭갈비집이랑 뷰가 다를게 없는디 응 네? 어머 우리 야외로 가자 그래 가보자 네 저 자리 저 자리 저 자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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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건물이 너무 멋있다 그래 폐가 같았는데 멋있네 애들이 우리 내려온 거 알아? 아이 귀여워 가을이다 겨울이에요 어그부츠 신고 가을이래 올 트렌드 야 여기 너무 예쁘다 네 맞아요 여기 은행 되게 예쁜 곳이에요 가자 우리 커피 추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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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끝 짐 정리해야겠다 행복했어요 두리씨의 장미씨 민지씨 사랑합니다 안녕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